경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공격을 성공시킨 도경선 선수 선취점 1대0 한 점 만회하는 황승민 다시 한 번 피하면서 신중하게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황승민 선수의 공격 순식간에 5점 차가 났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엿보는 황승민 아 좋았어요 지금은 상대방이 공격을 피한 다음에 몰고 가서 보세요 상대방의 허점을 보면서 보고 있죠 과감한 공격 그렇군요 한 점 만회하는 황승민 아 공격 길어요 지금도 상대방 도망가는 걸 보고 보세요 손목 쪽을 공격을 멀리서 저기 손목을 치기 때문에 공격이 정확했습니다 네 추격하고 있는 황승민 9대4 황승민 선수가 멈칫거리면서 쳤기 때문에 실점을 하고 있죠 네 10대4가 됐습니다 두 선수 신중하게 공격기를 엿보는데 오 지금은 황승민 선수가 상대방의 칼을 치면서 공격을 깊숙했는데 보세요 지금 칼을 쳐주면서 공격을 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맞고 쳤어요 막죠 지금 오 예 다시 한 번 아 지금은 과연 어떤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지 프링 아래 프링 아래 아까 프링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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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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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